안녕하세요 짱가몽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4번째 입니다 짱가몽의 도자기 이야기 노썰 24번째 구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영락제 하고 명품도자기 하나 썰을 한번 풀어 드렸죠 그 종규도 굉장히 유명한 건데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규라는 귀신이 귀신을 또 잡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그런 이제 전설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한번 썰을 풀어 봤구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었죠 영락을 또 너무 아홉 번째 하면서 좀 힘드셔가지고 좀 괜찮은 이제 이야기 거리가 있는 도자기 두 번째 시간이었죠 첫 번째는 이제 그 목단장에 나오는 그 두연왕하고 유목매의 러브스토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시간에 한 종규가 이제 가매도라고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그런 이제 그림이 그려진 그런 작은 다관 다호 뭐죠 그러니까 차통이죠 차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그 영선자기의 이제 선덕 영락과 선덕 영락제하고 선덕 사이에는 그 선덕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홍의제라고 홍헌제는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원세계의 연호가 홍헌이고 홍희가 있습니다 홍희는 거의 재위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데 뭐 도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선자기는 이제 영락과 선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선덕 청하자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뭐 몇 번에 걸쳐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책의 두께상으로 볼 때는 영락이 한 1.5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락보다는 좀 길어지지만 우리가 영락 때의 이제 그 기형하고 문양을 다 했기 때문에 영락과 선덕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영선 불분 구분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문양도 거의 갖다 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가 있지만 영락제 때는 그 용문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과일 문양, 화가 문 이런 게 많은 반면에 선덕 때는 그래도 용문이 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도자기를 소송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선덕은 재위기간이 한 9년 정도 됩니다 이제 영락처럼 길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선덕대에는 조금 이제 영락제가 워낙 신하들도 많이 죽이면서 공포, 권력 정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이제 홍의를 거쳐서 선덕대는 좀 태평성대 같이 좀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부드럽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도자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지요 선덕령과는 이제 명대 청화제에게 이제 전성식입니다 영락과 선덕은 전성식인데 선덕대가 더 이제 전성이 되는 거겠죠 영락이 다 털을 닦아 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태가 정세하고 청화가 농염하고 청화가 농염한 거는 이제 소마리청의 특징이고요 조형이 정말 다양합니다 기형이죠 다양하고 문양은 이제 뭐 아름다워서 우미는 아름다워서 세상의 이름을 떨쳤다 그래서 이제 주염이라는 이제 사람이 쓴 도설 이거를 도설을 가지고 제가 도설이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전 생각을 그냥 도자기 이야기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도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뜻이죠 도설, 도설 참 그래서 칭찬한 바와 같이 짱과목은 도설입니다 얘는 도설이고 칭찬한 바와 같이 이 명료 그러니까 명나라의 도자기가 아주 극성이라는 건 이제 최고조에 달았을 때는 재료의 선택이나 성형 제작 그림 그리기, 관지가 정치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정치라는 건 이제 아주 정세하고 자세하고 깔끔하게 제작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말이 선효는 청화로 승하고 성효는 오체로 승하다는 설이 있습니다 선도교와 이제 성화효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명나라를 보자면 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명은 성화를 보고 청은 옹정을 보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책에 나오는,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성화제 때의 도자기가 또 선덕이나 영락이나 선덕하고는 좀 맛이 달라요 격이 왜냐하면 이제 소마리청과 성화제, 영서는 소마리청 성화는 평등청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색택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또 그것만의 또 맛이 있고 워낙 이제 박태자기나 이런 반박태 이런 도자기를 많이 만들어냈던 시기가 성화제 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기술이 이제 날로날로 테크닉이 발전하는 거죠 선덕 청화장에는 이제 수량도 많고 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대로 카메라에 담았죠 섬세하고 비후하고 청화색은 아름다운 게 특징이다 태화율을 볼 것 같으면 영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카메라에 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때부터 경덕진 관여는 경덕진, 요새에도 가면 경덕진 강서성에 있지만 모든 도자기, 가게니 이런 회사가 다 경덕진에 있죠 경덕진은 요새 만드는 게 아니라 원때, 송때부터 있었으니까 뭐 그거 천년을 다 된 거죠 도자기 산업, 그러니까 이제 최고봉, 최고죠 경덕진 관여는 왜 최고냐 원때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어요창에서 번조한 자기는 관여인데 어토를 채용했다고 그랬거든요 어토는 이제 황제만 쓰는 크기라는 뜻이죠 그거를 이제 도자기에서 자기의 원료로 삼았기 때문에 이 명때는 이제 그 어토를 관토 혹은 마창관토 혹은 마창토라고 불렀는데 그 산지가 바로 이제 마창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이 마창산이라고 하는 게 강서성에 있어요 경덕진도 강서성에 있죠 그리고 이제 마창토가 산을 다 파서 도자기를 쓰다 보니까 수백 년 거의 천년에 걸쳐서 수백 년 쓰니까 산이 다 없어지도록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창토가 다 고갈이 돼서 이제 만력대 이후부터는 옆에 산이 또 있어요 산들이 좋은 산이 많죠 좋은 흙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산에서 점토를 또 썼기 때문에 그걸 고령토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령토 고령토 하지만 오리지널 예전에는 더 희고 막 좋은 흙은 이제 마창토였는데 다 파서 썼기 때문에 고령토로 바뀌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거고요 선덕 청하자기는 이제 수비를 너무 잘해가지고 정순하고 퇴질이 희고 섬세하다 자화 정도가 높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창토는 이제 가소성이 높다 가소성은 이제 소송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단단하게 그래서 고온을 높이 올려도 쉽게 변형되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흙은 이제 변형이 돼서 1100도까지밖에 못 올렸거든요 송대나 그럴 때 원대도 뭐 1200도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온도를 높이면 다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마창토나 고령토의 특징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온 얘기는 이제 영락대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좀 퇴체가 좀 무겁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퇴체가 일반적으로 얇고 가벼운데 유일하게 영락기와 비교해서 약간 후중하다 두텁다 이런 얘기니까 영락대는 정말 뭐 더 얇고 더 가벼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물의 밑에 저분은 유저라는 건 이제 그 유약을 발랐다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매병이나 청구병 대방 같은 대형 기물과 신복원세 신복원세는 이제 복부가 이제 깊고 뭐 이런 이제 필세나 이제 수세 같은 경우를 말하고 삼종록 화요 등의 소용 기물들은 바닥에 사져 그러니까 유약을 바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쓰다듬으면 이제 극히 섬세하고 매끄럽게 이제 느껴졌던 거죠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제 바닥에 이제 미세한 성형은 하고 화석홍반을 느낄 수 있다 화석홍반은 이제 테를 보호하는 이제 그런 액체를 갖다가 이제 시유를 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과 호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윗부분을 상하태첩이니까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을 나눠가지고 서로 이제 따로따로 만듭니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제 분단에서 이제 횡접이라고 해서 옆으로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붙이는 부분이 이제 만져집니다 그런데 이제 청나라로 가면서 이제 뭐 만져지지도 않게끔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만져진다는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굽은 일반적으로 이제 좁고 비교적 얕으며 대다수가 접지면을 편평하게 깎아서 이제 영락대의 그 약간 동굴게 이제 삭평한 굽이나 이후에 이후에 명 이후 이건 영락이나 선덕 이후에 이제 이후나 그 청나라 관여의 미꾸라지 등 같이 니츄베라고 합니다 동글동글한 굽과는 판약에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선덕대는 어떻다 편평하게 깎았다 접지면을 편평하게 깎았다라는 걸 이제 체크를 해두시고 아 선덕대는 밑이 동글동글하지가 않지 편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굽은 뭐 이런 이제 여기 사진으로 이제 카메라에 담았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게 이제 굽의 끝이 또 이렇게 알카로운 모서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손으로 잡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선덕 청하장의 이제 유질 이제 그 유약을 발랐으니까요 그게 이제 곱고 윤희하고 이제 비후하지만 영락의 비후에는 또 못 미친다 그러니까 영락대가 얇고 가볍고 비후하다 비후하다는 건 이제 좀 이렇게 윤기가 좀 흐른다 이런 얘기죠 윤기가 예전에 이제 그런 고도자기 얘기하면서 양지 피부를 가졌다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유의 특징은 이제 희미하게 귤 피무늬 점이 이게 바늘로 콕콕 찌른 듯한 그런 귤 피무늬 출현한다는 점인데 그 유층에 비교적 이제 많은 기포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색은 지난번에 영락대도 나왔지만 백색 중에 청기를 찐다고 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빛날 량자에 푸를 청자니까 청색이 조금 있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빛난다 이런 말을 량 청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호의 구현 및 외부의 유가즘 이제 량 청유니까 유약이 뭉쳐진 데는 좀 이제 물 녹색이 이제 비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우선 그 미꾸라지 등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가 미꾸라지 등이 이제 니추배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렇게 제가 손으로 이제 이렇게 만지면 보들보들 하거든요 요거 이제 뭐 청나라 때 도자기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고급 도자기 관용급은 이제 이렇게 밑을 깎아도 이렇게 아직 거의 갈아가지고 동글동글 합니다 미꾸라지 등처럼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매끄럽게 생겼다 요런 거를 이제 보여 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미꾸라지 등 니추배다 요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형은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접시 접시도 이제는 진도를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영락대 다 했거든요 뭐 영락대 다루고 뭐 선덕대 다루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선 불 분위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안 문양만 좀 틀릴 뿐입니다 자 그래서 조형을 볼 것 같으면 영선 때의 청하적의 특징은 시대적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좋은 말을 다 써놓은 겁니다 영락대는 우미 준수 두께 적절 기형이 비교적 작다 선덕대는 돈우 진중하고 돈우 진중이라는 건 이제 뭐 좀 두터우면서 좀 무겁다 이런 얘기죠 제작이 이제 정치하다는 건 아주 세밀하면서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에요 기형이 이제 비교적 크다 그래서 영락과 선덕은 기형이 비교적 작은 게 영락이고 선덕은 요즘 말로 이제 빵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형이 비교적 크다 그래서 이제 완이나 반이나 접시, 새, 병, 매병 이런 것들은 이제 기형 뒷변이 계속 나옵니다 엄청나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 외우시면 됩니다 여기 특이한 게 이제 사두라고 나오는데 사두는 타호라는 말로도 쓰는데 사두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기형을 볼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양반들이, 고간대작인 양반들이 식사를 할 때 생선뼈를 바른다거나 고기뼈를 바를 때 그걸 바르고 바닥에 그래도 아는 사람들인데 식자들인데 그걸 바닥에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모아놓는 모아놓는 이제 그런 조그마한 병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병들이 많죠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수성이라는 건 이제 물그릇이라는 얘기고 실서로는 이제 실설관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실서호, 호나 관은 이제 서로 치환할 수 있는 이제 같은 용어거든요 귀뚜라미호입니다 귀뚜라미를 이제 담아놓고 위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귀뚜라미가 이제 거기서 숨을 쉬면서 이제 있을 귀뚜라미 집이죠 사실은 이 선덕제가 그렇게 귀뚜라미 대결하는, 결투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덕의 모후되시는 이제 황후가, 아니죠 태후죠 이제 엄마니까 황제 엄마니까 그 태후가 하도 이제 귀뚜라미 이제 싸우는 거에 이제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그 실설관을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부셔버렸다고 그럽니다 아 그걸 놔뒀어야지 되는데 그걸 다 부셔버리는 바람에 다 오리지널인데 아깝습니다 그래서 반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여기 세 종류만 써놨죠 절연반, 렴구반, 창구반 다 했던 용어고 그림도 보여드렸고 사진도 보여드렸죠 절연반은 이제 절연능구가 있고 절연평구가 있고요 렴구는 이제 수렴한다는 렴자죠 구연부가 수렴하는 겁니다 여기처럼 그리고 이제 내만구라고 이제 다른 말로 부를 수 있는 거 창구는 이제 외반구 바깥으로 좀 벌어졌다는 게 이제 창구 또 다른 말로 별구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 종류로 나뉜다 그래서 오늘 세 종류 사진과 함께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절연반은 이제 절연등구하고 절연평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도박물관 소장이 이제 청와비파조문 비파조문 이 조는 수대조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영락대 수대조라는 거는 이제 꼬리가 긴데 이 수대조가 이제 비단처럼 쭉 꼬리가 길게 늘어져 있다 그러는데 그 수대조의 그 숫자가 비단 숫자입니다 근데 그 비단 숫자가 장수할 때 숫자하고 발음이 똑같다 그래서 이 수대조는 장수를 기리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대조 비파 절지문입니다 절지문 비파조문 화조문이라고 해도 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능구 절연등구반이라는 거 구경이 57.2cm니까 엄청 크죠 보통 한 40몇 센치거든요 영락대는 여튼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 말이 나옵니다 기형이 비교적 크다 빵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절연등구와 평구로 나뉜다 근데 이제 반구가 능화형에 절연을 하며 구현과 벽이 이제 12판 이게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능이 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이 져 있는 거죠 그래서 판 숫자가 12개다 12개 낮은 복부와 구분은 원말명초에 유행한 형식인데 문양의 포치 포치라고 한 것은 포국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이제 이렇게 이쪽 저쪽에 이제 설치를 했다 인테리어를 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치 활달 명쾌하면서 화문은 보통 이제 당초란 말보다는 전지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전지 화문이나 뭐 절지 화문이 위주고 원나라 때 능구반하고는 또 명확한 구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써놓은 겁니다 리엄구반은 이제 내만구라고 해서 안쪽으로 조금 이제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샘플 한번 비슷한 샘플 한번 보여 드렸죠 조그만 이제 분채 접시 청나라 도광제 때 거요 이렇게 이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벌어진 잎이 약간 내만 안쪽으로 들어갔고 호백의 벽이 얇고 이렇다 여기 이제 수도 박물관 소장의 이런 화가문이 있다라는 이제 사진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덕진 주산에서 주산은 이제 주산파루 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 강서성에 있어요 아무튼 경덕진 근처에 다 있습니다 모든 좋은 거는 다 있고 그러니까 또 좋은 화가나 이런 도공들도 거기 다 있고 그러니 거기가 세계 최강의 지금으로만 실리콘밸리처럼 최강의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청화 파도 용문 이제 렴구반 이제 여기 전형적인 건데 여기 이제 쭉 있습니다 구비 앓고 뭐 내경 하며 바닥에 흰머리를 깐 거지 말고 화소콩 반점이 좀 있다 요 이제 용물 용 문양할 때 다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요 용이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얘네 용들이 그 이제 두 발이 좀 이제 바짝 섰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뭐 영락 때도 그랬지만 잠깐만 보고 넘어가실게요 자 여기 이제 용처럼 두 발이 딱 바짝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5조롱도 있고 3조롱도 있는데 이 발가락 조 자라고 말씀드렸죠 족이라고 쓰지 말고 조라고 이제 얘기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공을 이렇게 잡은 듯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여기 이제 끝을 다 이으면 동그란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용입니다 용 자체가 이제 특이한 건 머리 삐쭉 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용들이 이제 선덕대는 이제 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카락만 보면 이제 아 이거 선덕이 선덕이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어떻습니까 여기도 이제 머리가 딱 섰죠 이렇게 머리가 딱 섰어요 그리고 이제 발가락도 딱 동그라미를 끝을 이어 보면 다 동그라미 공을 잡은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퉁퉁하죠 흉맹스럽게 이제 영락하고 이제 비슷한 겁니다 영락하고 이제 비슷하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용을 보면 여기도 용을 보면 이제 머리가 삐쭉 섰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용 문양할 때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또 용만 또 쫙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선덕총화인데 여기 머리카락 쫙 섰죠 머리카락이 섰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런 겁니다 머리카락이 섰다 여기도 이제 이게 머리카락이 딱 섰다는 거죠 완전히 머리카락이 딱 섰다 그리고 발가락을 이으면 동그란 원이 된다 그 정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창구반 외반구반 이라고 이제 여기 쓰여 있죠 창구반은 별구반 외반구반 똑같은 말입니다 입이 벌어지고 구연부와 약간 밀리면서 복부여갖고 굽이 있다 청화연화용복문 반이 이제 이런 조형의 반이다 이 반이 그래서 이제 뒤에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 형태 그림이 이제 나옵니다 그림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긴 제가 이제 생연필을 칠해 놨는데 렴구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기형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으로 조금 말려 들어갔다 이런 거죠 얘는 여기 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얘의 반대죠 렴구가 아니라 얘는 벌어졌다는 거죠 창구 혹은 외반한다 혹은 벌어질 별자 써서 별구반이라고 합니다 창구반은 별구반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도 칠해 놨지만 이렇게 바깥으로 조금 벌어졌어요 얘는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2번하고 3번은 이제 여기에 절연된 여기 평평한 부분이 있죠 이게 절연됐다는 거거든요 얘는 절연 평구반 얘는 절연 능구반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형이 중요하냐면 이게 시대적 특징이니까 그렇습니다 영락대 선덕대 영선불분의 특징인 것이죠 물론 뒤로 가도 있지만 뒤로 가면 또 이런 기형들이 잘 안 나와요 그런 거는 이제 잘 안 만들었다라는 얘기고 뭐 인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기형은 그래서 기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단색 도자기 있지 않습니까 그 색깔만 있는 거 문양도 없고 그냥 무지라고 하죠 색깔만 색깔이 없는 도자 색깔만 있는 도자기 그 도자기는 뭐 갖고 표현을 구분을 하겠습니까 기형이죠 기형 기형의 미 그 단색 도자기는 이 색이 없어야 돼요 달을 잇자 다른 색깔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점이 박힌다든지 물론 일부러 점을 박힌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잡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잡티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명품 소리를 듣는 겁니다 깔끔하게 완벽하게 이제 소송이 돼서 나온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정말 큰일이 나지 않습니까 도공이 옛날에는 지은처럼 뭐 야단 맞고 뭐 사표 쓰고 집에 가는 수준이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요런 스타일들이 있다 뭐 지난 시 영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창구반에 대한 이제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기까지 앞에 이제 부분을 좀 개요를 좀 했더니 시간이 요정도 오면 이제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완부터 시작하면 또 중간에 잘라야 되기 때문에 와는 요기 그림부터 해서 이제 사진들은 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덕 청하자기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쭉 계속 선덕에 대해서 이제 뭐 기형 그 다음에 문양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청나라에 또 옹정제가 방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방하고 또 진품에 대한 사진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시간이 끝나면 제가 이제 또 도록에 있는 그 박매영감에 나온 걸 또 선덕 자기만 또 쫙 추려가지고 또 리뷰하면서 복습하면서 우리가 영락이나 선덕대에 홍문 때에 진품을 찾으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마셨으면 좋겠고요 찾을 수도 없고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시중에 그리고 행여 이제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영선작이나 뭐 홍무대나 원대나 이런 도자기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이제 지식들을 이제 습득을 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소장하는 이제 기물들을 이제 사야 되지 않습니까 살 때 이제 좀 기준을 이제 사무실하고 이제 이런 책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 진품을 찾으려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품 찾으려고 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진품을 찾는 사람들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다 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품보다는 이제 명품 좋은 예술품들을 이제 적정한 가격에 소장하고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골동이 돼서 골동은 또 더 골동이 돼서 거기서는 이제 이문이 많이 남아서 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럼 딱 구분이 가는 거잖아요 너무 욕심을 부려서 진품 찾다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은데 아니 지금 진품 찾아서 없는 진품 찾아서 다니시면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진품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또 뭐 이상한 데서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다가 진품을 그렇게 싼 가격에 낼 수 있을까요 그걸 또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욕심인 것이죠 어떻게 진품을 1, 2억에 살 수가 있습니까 시세가 있는데 무가지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없는 몇 백억 몇 천억 하는 것을 1, 2억에 1, 2억도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에 시작과 출발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기도 하고 그걸 또 믿는 분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돗설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욕심을 부리다가는 크게 당하십니다 아리까리하다 안삼은 당하지 않죠 제가 이 돗설을 하는 이유는 서로가 당하지 않고 괜찮은 도자기를 고르고 또 닦고 즐기면서 고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소장하다 보면 좋은 기물을 찾는 거지 진품이라고 해서 꼭 좋은 물론 희소하니까 좋겠지만 민요 같은 경우는 진품은 우리나라에도 너무 많습니다 큰 가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차라리 어제 만들었어도 너무너무 잘 그린 예술품 같은 경우는 값도 비싸고 중국에서는 더 비쌉니다 그런 걸 자꾸 닦고 만지면서 애정을 주면서 그게 골동이 돼가는 과정을 지켜보시는 그런 멋과 맛이 있는데 아니 그냥 경매장 다니면서 그런 데서 진품을 내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게 진품이면 낼까요 쏟업이나 크리스틱 갖고 가야죠 거기서도 안 받아 주겠지만 그러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조금 조금씩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책 정도를 정말 구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카메라로 담으니까 굳이 책이 구입하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설명만 들으셔도 됩니다 이 책을 한 권을 다 띄고 나면 좀 달라져 있죠 본인 이제 느끼기에도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모든 일에서 좀 우위에 이제 점하지 않겠습니까 우위를 네 후반부에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이 계시면 좀 눌러 주시면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